저는 김지윤 감독님과의 작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기회가 찾아와서 너무 기뻤고요. 시나리오를 보고 사실 시나리오에서 제 캐릭터가 표현된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는데 감독님을 믿고 감독님과 꼭 한번 작업해보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한효주 씨는 워낙 어려운 연기를 그동안 잘 소화해내셨기 때문에 관객들의 믿음이 큽니다. 믿고 보는 배우 한효주 씨.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면을 봐주시고요. 이번 역할 정말 표현을 내기 어려운 그 역할을 한효주 씨만의 노력과 고민으로 소화해냈습니다. 오른쪽 봐주시고요. 정면 아래쪽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